네, 지난 2023년이었죠.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사들의 생존과 교권 회복을 위해서 투쟁을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3번 후보이시고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도 가신 백승하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두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현입니다. 네, 이제 어저께까지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니면 본투표 하셨어요? 네, 첫날? 첫날 여의도 주민센터에 가서 하려고 하다가 사전투표 길이 너무 길어서 그날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집 가서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어? 관외선거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도 길었어요? 거기는? 엄청 길었어요. 그래요? 오, 그러시구나. 엄청난 투표 열기가 어저께 31.3% 3번을 찍으라는 것 같은데요? 일본과 3번을 찍으라는 것 같아요. 3이 2개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31.3% 상징적인 진짜네요. 하늘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첫날은 좀 그랬는데 둘째 날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팔을 가지고 분장도 하시고 대파 퍼포먼스. 뭐 이렇게 머리빈도 만드시고 가방도 만드시고 뜯게도 막 뜨셨더라고요, 대파로. 4월 12일 당일되면 별별 희한한 퍼포먼스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후보님도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장바구니에 좀 대파라도 한번 벗어버리지 그러셨어요. 지금 느끼시는 현장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장 유세나 이런 유세를 다녀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거는 어떤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정말 잘해야겠다, 이 민생 파탄의 시대를 끝내야겠다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도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좀 막중한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후순위에 계시는 후보님들이 조금 불안해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비교해서 아무래도 후보들이 늦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덜 알려졌는데 저희가 어느 매체보다도 더 많은 민주연합의 후보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전문성 하나만큼은 끝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 후보님들은 지금 30명의 제가 연합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계각층의 자기의 분야에서 평생을 현장에서 발로 뛰어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교사로 17년을 근무하면서 저보다 교육에 대해 많이 아는 국회의원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부하거든요. 저희 모든 후보님들이 그렇습니다. 외교, 경제, 의료 각각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던 발로 뛰던 현장적인 실천가들이시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면 지금 입법 발휘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도 기자회견이 지금 하루 종일 쌓여있거든요. 다 대기 중이거든요. 그만큼 정책적으로 탄탄한 정당이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실질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당이다. 급조된 것이 아니라 늘 생활에서 생각해오던 정책들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정책을 낼 수 있는 정책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연합군이다라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비례정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 정치인의 개인기? 아니면 지명도? 의지하는 바가 크고 거기에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어떤 분도 구설이 나오는 분도 없고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러긴 하네요. 어떤 형태라도 나오잖아요. 그런 당들은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나오고 또 저희가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뭐 따로 뭔가 이렇게 대본이나 어떤 얘기를 해야지 준비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쫙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 전문가이고 정책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시는 순간 바로 그냥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스타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국민 그 자체거든요. 일반 시민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정말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점은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게 지금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으로 바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시고 저만 해도 기자회견을 지금 두 번 했고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늘 생각해오던 정책들이지 급조된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 걸 베끼거나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바로바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후보님들 다 그렇습니다. 후보님들 모시면 하도 답답하니까 가슴을 막 치셔. 그런데 저희 마이크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가슴을 쓰시면 이게 올리시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원주에서 초등학교 교사. 춘천 원주. 남춘천 정선. 강원도 교사 노동조합 창립 및 위원장을 또 하시기도 하셨고. 강원도 분이세요 혹시? 저는 충북에서 출생해서 충주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충북의 강원이랑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요. 문화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집 근처에 춘천교육대학교를 진학해서 계속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교직 생활을 하면서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편인지 모르겠는데 원주 파랑 맘 카페를 2017년부터 22년까지 개선해서 운영도 직접 하셨어요. 네. 저는 제가 누구보다 또 직업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삶을 바로 세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 정치를 좀 터부시하도록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늘 있었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 특히 엄마들이 정치를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 아이들을 키울 때 민주시민으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늘 생활을 해왔고요. 그 파랑 맘 카페를 만든 것은 원주 지역의 SRF 열병화 발전소라고 국민,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자만을 위한 유해 시설이 생기려고 했었어요. 제가 막내가 아기, 돌도 안 됐을 때 아기띠 메고 겨울에 1인 시위하고 이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집회도 4번 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찾아다니면서 정책적으로 반대를 해서 몇 년 만에 결국 무사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들었던 카페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시민들 소외계층을, 원주의 소외계층을 살피는 여러 가지 활동들 김장을 해서 나눠준다거나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낸다거나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자기를 홍보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가 만들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입되었을 때 너 언젠간 좀 찰 줄 알았어. 이런 지인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파랑만 카페라는 거는 저희한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냐면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조직된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걸 제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사건을 토대로 제가 근데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럼 교사가 또 힘을 조직을 해서 이걸 바로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인 경험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천력이 있으세요. 이런 카페를 만들어서 실제 1인씩도 나가서 움직이는 거 근데 더군다나 교사이시잖아요. 10초 동안 교편을 잡으셨고 사회 활동가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은 아 이분은 또 사실 뭐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되게 애국자라고 보는 게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럼요. 엄청난 애국자예요. 그럼 사실 집안에서도 하얘알들이 되게 많은 거고 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타고나기를 좀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새 아이 키우면서 내가 본보기를 보여야지 내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지 저희 아이들도 그런 사람으로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 또 저희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애기 엄마니까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이 현실을 보고 그냥 불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섰으면 바꿔봐야겠다. 좋은 세상에서 내 아이를 키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원주의 환경을 위해서도 일을 했던 것이고 제가 세 아이를 공교육에 맡겨서 잘 키워내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조도 만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세 아이의 엄마이고 또 교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적 관점에서의 공교육과 학부모적 관점에서의 공교육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괴리 혹은 나아가야 될 방향성 같은 걸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학부모님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제가 항상 공감하면서 듣고 어머님들이 하시는 요구들도 제 입장에서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어서 사이가 항상 좋았고 저는 학부모와 교사는 협력하는 사이, 연대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누구 한 명만 가지고는 제대로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교사, 집에서는 부모 이 둘이 연대에서 힘을 합쳐야 이 아이가 발휘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급을 운영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나를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민주시민 의식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는 게 제 학급 목표였는데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항상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긍정하게 하는 수업들을 계속하니까요. 또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하고 저는 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내 아이의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면 좋겠다.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했습니다. 학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좀 이렇게 늑달이 되던 선생님 그림자도 못 봤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군사부일체 학교 가면 응당 그냥 교사님한테 해체리 맞던 빠따 맞던 그러던 시대를 살았던 말죽거리 자록사 시대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마 백호호님이 학교 대학생활을 할 때는 교사 인권보다는 학생 인권이 더 대두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관광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야 학교가 이게 학교인가 할 정도로 남학생들이 몰래 교사의 화장실을 가본다든가 동영상을 촬영한다든가 그걸 또 찍어서 자기끼리 또 휴대감에서 나눠본다든가 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구타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공교육. 네. 교권 현장의 붕괴. 그러니까요. 정말 슬픈 현실이죠.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온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느가버지 뭐 하시노. 그럼 친구입니다. 느가버지 뭐 하시노. 아 그런가요? 친구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진짜 저일 때는 그렇게 했어요. 다시 풀고.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학생일 때도. 근데 저희는 이제 매체로 손바닥 허벅지 종아리 맞았던 시대는 맞았던 시대이긴 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학생인권을 말살하는 정말 인권 탄압의 시대. 그건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학생인권이 회복된 건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인가요? 네. 학생인권 조례가 교사의 교권을 추락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학생인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교사의 교권, 학습권, 수업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느냐? 당연하죠. 저희 딸, 저희 아들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교권이 살아있는 해에는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고 학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권이 붕괴된 교실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막수업 방해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제지하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정서적 아동학대에 했다. 이렇게 고소, 고발을 당해요.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고소, 고발을 당해서 교사 개인이 가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지도가 아동학디로 신고를 당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어요. 지금은. 그런데 교권이 지켜져야 다수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들이 교실 붕괴가 되어서 그 해에는 정말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집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문제집 사서 이거 몇 쪽까지 해보자 제가 지도를 했는데 저는 교사니까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이 대다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져버리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습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해주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과 아이들의 인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교권을 지켜줘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체벌을 한다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교권을 확립해주면 그러면 아이들 다시 인권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사들이 교권을 세워줬는데 학생 인권을 다시 탄압하더라 그러면 징계를 하면 되죠. 그럴 선생님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죽거리 잔혹사 시대에는 그런 시대를 야만의 시대를 겪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권 추락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상징하는 사건이 서이초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저는 그 서이초 사건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서 발생된 교권 추락의 사건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제 판단이 맞는 건가요? 이건 관점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사와 학부모는 적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대하는 사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직접적인 서로에 대한 갈등과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것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교사가 어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때 정말 아동학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에서 기소율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98% 이상이 아동학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요. 그럼 아동학대 판명이 됐으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으면 그만 아니냐 하시는데 그 과정을 겪기까지 교사들이 계속 7시간, 8시간씩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 과정에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후에 학생들 앞에 설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는 사표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창구를 일원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게 방지한다든지 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귀한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어찌 됐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조차 되지 않을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네가 감히 건드려? 라고 하면서 보복심의로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각종 SNS를 괴롭히고 그것도 안 되면 학부모들 모아서 때로 몰려가서 항의하고 아예 수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온갖 진짜 흐리한 말로 개적을 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결국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 서의초 사건으로 학교에 민낯이 낱낯이 드러난 후로 교권 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생활지도 교사의 생활지도를 학생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법이 통과되었지만 초중등 교육법이고요. 이것보다 우위에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여전히 이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지금도 방학 때까지도 계속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진짜 개별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막 학부모들이 연락이 개인톡으로 또 많이 오나요? 그럼요. 밤 10시, 11시에도 연락이 오고 참 그럼 되게 힘드시겠어요. 진짜로 그럼요.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업 중에 문 열고 확 들어오는 경우도 진짜 있어요? 영화처럼? 있죠. 진짜로? 영화처럼? 제 동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신 경우도 있었죠. 애들 보는 앞에서요? 하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교사가 뭐 어떤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직면을 하지 않을 텐데 그걸 사실상 학교 위에서는 다 그걸 방관을 하니까 쉬쉬 네. 맞습니다. 하는 거에 되게 저는 그래서 서희초 사건과 약간 좀 결이 다르지만 그 주호민 씨의 경우도 이걸 왜 이렇게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만들어버렸지 이걸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라는 좀 저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시스템으로 개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교사도 학부모도 모두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법안을 꼭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무너진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교사가 조건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 경우에 이거를 그냥 개인의 어떤 죽음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고 순직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걸 법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 법안이 성장되지 못했고 통과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가시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선생님들이 업무상의 어떤 일로 업무 과다 상황 때문에 순직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교육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전혀 그것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입성하게 되면 그런 순직 인정에 대한 점들도 꼭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이른바 서이초특별법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죠? 네. 제가 이름을 좀 상징적으로 와닿도록 서이초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안에는 사실 다양한 법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교권 보호 민원 대응 체계 또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가르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교사 업무 법제와 순직 인정 여러 가지를 제가 서이초특별법에 담았는데 실제 안 건 처리는 법안 발의는 따로따로 할 예정입니다. 아 교사분들의 일선에서의 행정적인 업무가 이렇게 많아졌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잘 저희 구독자들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말고 또 뭐 일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좀 어떤 행정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좀 문제가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참에 그러니까 시청에서 근무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교사가 되고 싶어서 학교로 오셨는데 어머 내가 하던 일이랑 너무 비슷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인데 그러니까 공문 처리하는 것들이 거의 절반 이상의 에너지를 차지하고 지금 업무가 교사가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가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 학교폭력 이런 것들은 사실 가르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이 학교에 하나 둘 들어오면서 다 책임자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강사를 섭외하고 개설할 어떤 강자들을 다 알아보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돈을 받고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따로 전문가가 필요하겠네. 그런 윤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행정적인 일을 서포트할 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신 반가워 업무라는 것은 또 어머니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의 저출생 문제나 아니면 뭐 엄마들의 경력 단절 문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문제를 위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다만 그게 자체가 지금 저는 다 이게 선생님의 업무인지는 또 몰랐어요. 지금 늘봄학교까지 졸속으로 갑자기 한 해 이제 다 들어와서 교사들이 업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 보통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학교가 운영되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의 책임자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교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들을 다 찢어서 나눠서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제발 이 업무는 피하고 싶다 이런 기피 업무들이 생기고 있고요. 하지만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필요한 것들이죠. 돌봄 체계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학교로 집어넣어서 학교 혼자 감당하도록 하면 질이 낮아지고 정규 교육과정에 침범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나서서 돌봄청 아동청 이런 컨트롤타워를 따로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끌어안아서 정말 질로픈 돌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네요. 지금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기존에 교과학습 보충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늘봄학교 강사를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교실도 없는데 1학년 일반 교실을 빌려서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간이 없는데 채권상 있는 늘봄학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교과 선생님께서 매트 하나 사서 뒤에 깔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늘봄교실에 저는 제 아이를 솔직히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내고 싶은 돌봄학교 늘봄학교 이렇게 만들려면 예상과 인력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서 정말 질높은 돌봄을 만들어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거기 보내고 싶죠. 아이들도 거기서 행복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늘봄학교 가고 싶니 그럼 다 가기 싫어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교실을 만들려면 예상과 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학교 혼자 감당하도록 하지 말고 정규교육과정 침범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이걸 주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온 동네 온종일 초등 돌봄 돌봄에 대한 법안도 공약으로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늘봄 공약은 다 해요. 공약만. 그래서 공약 내용을 봤을 때는 완벽하게 우리는 방과 후 활동이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나 보다 했는데 그걸 그냥 학교에 돈도 안 주고 그냥 업무만 학교에 던져주고 그냥 남을 나라 했던 거군요. 이런 유인책을 씁니다. 늘봄 학교 기간제 강사를 구하라고 해요. 기간제 강사 없습니다. 없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일반 교사들이 해라. 그럼 너희 한 시간 들어가면 몇 만 원 줄게. 교사가 결보강 들어가는 액수가 만 원 만오천 원인데 늘봄을 들어가면 한 3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꾸준히 주는 게 아니라 첫 해, 둘째 해에 교사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끊어버리고 이제 안 주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어요. 치사하네 진짜. 야 그건 정말 너무 치사하다. 그러니까 사실 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돈을 안 받고 이걸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할 수 애들이 또 그렇죠. 이렇게 아른거리니까는 그럼요.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사실 제가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교사는 어떤 사명감과 소명의식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럼요. 아이들을 한 명을 만나다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럼 내가 해야지 뭐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학교가 지금과 같은 기형적 구조가 된 거예요. 정규 교육과정이 주가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이 주가 되고 정규 수업은 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교사 중에 수업은 조금만 수업하지 말고 이 업무만 하는 사람을 만들자. 교육부에서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수업이 주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주가 돼가고 있는 주객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 안에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교사 출신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표까지 내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교사 이게 참 이게 양분법인데 교사가 교사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이제 보수적인 쪽 사람들의 시각으로서는 학생들의 교육이 방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을 쭉 눈여겨보면 결국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냐 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하대하듯이 하임 바라보듯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시각을 바꾸려면 다양한 진짜 법들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다면 결국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OECD 국가 중에 국회에 교사가 출마할 수 없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회의 20%가 교사입니다. 그만큼 교사들이 어떤 봉사정신이라든지 소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교육 제도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 교육의 중립성 이라는 게 기재가 돼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이거예요. 교사의 교육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말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마음에서 그 법이 생긴 건데 지금은 도리어 거꾸로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교사가 개인의 어떤 정치적 표현을 한다고 하거나 개인이 출마를 해서 정책을 만든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왜곡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회복을 해서 교사가 정치에서 자신의 삶에서 교사들은 정치를 거의 배제하고 빼내고 삽니다. 정치에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이 아닌 상태죠. 정치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교사 자신이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고 자신이 민주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분위기상 그럼 그런 활동을 하는 교사들 즉 노조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학교에서 바라보는 시각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별로 좋지 않겠네요. 그동안은 그래왔죠. 낙인을 찍고 정치하려고 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하면 다 정치하는 거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다 정치입니다. 우리 버스요금 대파 가격 이런 거 다 정치에 영향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터부시하고 정치는 나쁜 거야. 그놈이 그놈이야. 정치 관심이 필요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언론에서 우리들을 세뇌시키고 있지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누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나에게 이득을 되는 정책을 펴는 게 누구인지 끝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관찰하고 항의하고 조언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셔야 이 나라가 소수의 기득권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채워질 수가 있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교사가 나쁘다 이런 인식을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첫 사표를 내고 정치에 입문한 첫 주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정말 잘 수행해내겠습니다. 교사가 정치하니까 정말 교육에 보탬이 되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가벼운 질문으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3번 후보이고 공동대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영입 후보이기도 했어요. 영입인제였죠. 영입인제였잖아요. 영입된 과정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제가 노조활동을 왜 했냐면 저는 아이들 천생교사예요.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고 좋아하는데 교육 현실이 무너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하나둘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고 학생들은 이 경쟁교육 때문에 영혼이 말라갑니다. 초등학교에서 제가 학급에서 목표를 삼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로 키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생들이 영혼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교육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노조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노조활동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입법자들이 교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시선이 정책에 반영이 안 돼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발생하고 현장 전문가는 교사거든요. 교사보다 교육을 더 잘 알고 학생들을 더 위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노조활동을 시작한 것이고 이 노조활동을 하면 학생들에게 나의 신념을 강요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던 교사거든요. 교원 평가나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평이 좋으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학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교사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 기본권처럼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얘들아 어떤 종교를 믿어야 돼. 이렇게 강요하자 하거든요. 우리 기도하자. 아니면 뭐 주문을 외우자. 저러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무슨 당을 찍어야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죠. 대신에 얘들아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죠. 만약에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아이들에 강요한다. 그건 문제가 있죠. 징계해야죠. 징계를 하면 되는데 애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 현대사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자체 저는 사실은 정교제가 만들어진 과정을 그렇게 제 세대에 저는 쭉 보면서 봤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때 막 탄압당하던 시절을 또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어떤 맥락인지 너무나 잘 이해해요. 80년대 사실은 교대에 나오셔서 선생님 교편을 잡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하실 얘기가 많은데 그걸 못할 때 막 울분에 차있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 친척 중에 초등학교 교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학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교육 환경은 사교육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저희 때야 몰래 몰래 과외도 하긴 했지만 요즘에 대놓고 사교육 현장으로 무조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장은 결국은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우리 선생님도 이거 돈 때문에 우리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팽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비하하는 말로 선생님을 쌤쌤 하다가 지금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도 쌤쌤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제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 쌤이라는 단어가 되게 불쾌하기도 해요. 선생님 스스로의 권위를 자신들이 낮추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고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공교육법 사교육법을 딱 이분화해가지고 좀 제대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공교육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공교육에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예절 윤리, 도덕 이런 것들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지금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성행하고 지금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자금까지 빼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넉넉해서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온 국민이 지금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교육에서 늘 잘못들을 찾지만 저는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인식들 계층을 나눠요. 가장 전문직이 제일 꼭대기층에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지금 계층이 나눠져 있는 걸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는 이 계층 꼭대기로 보내고 싶다는 그 욕망, 욕구 때문에 3살, 4살 먹은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또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 불안 마케팅을 이용합니다. 지금이 결정적인 시기라서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내 아이를 꼭대기로 보내고 싶은 열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직업의 귀천. 또 이게 순전히 인식 때문만 하면 또 아닙니다. 어떤 학력에 대한 임금 격차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이력, 어떤 출신 학교냐 이런 거에 따른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된 후에 다시 복직하기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자존감 높게 이렇게 키워서 올려보내도 일단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입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의 영혼을 메말리게 하는 입시 제도에 반대를 하고 공교육에 송사했던 사람으로서 반성하는 점은 우리들이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입시 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줄 세우기가 당연시되고 어떻게 줄을 세울까 이 방법을 변형시키는 게 지금 입시 제도의 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 세우는 방법의 변화였지 줄 세우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부터 입시부터 고쳐야 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공교육의 어떤 목적은 인간의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곳.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속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백석 후보님 지금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공무원하고 교육자들 교사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거를 국회에 들어가시면 바꿔보겠다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서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은 입법 과정에 현장 교사의 시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교수들은 휴직하고 출마가 가능한데 교사들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차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교사가 의회의 10%,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 제도들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정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근무 시간 외에 해야 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제가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근무 시간 이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SNS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다는 것조차도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근무 시간 외에 정치 기본권 회복에 쓰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정당 가입, 또 정치 후원금 내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정당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은 정당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인에게도 후원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의 정당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고체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교사 본인이 휴직을 하고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이런 정치에 입문할 수 있어야 한다.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왔지만 다음 선생님들은 휴직하고 나와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수들은 휴직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데 교사들은 안 되는 건 확실히 불공정하긴 하네요. 뭔가 시스템이 좀. 그러니까 교사가, 대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영향을 줄까 봐 제안을 해두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교사들이 강요하지 않듯이 정치적 신념도 강요하면 만약 강요한다면 그때 징계를 내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무슨 인구가 줄어서 저출생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라고 포칭을 해서 죄송하지만 또 마땅히 떠오르는 표현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교사, 교대를 나와서 교사가 되는 게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막 힘들게 들어갔고 되게 좋은, 직업적으로도 좋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그 인기도가 싣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힘들게 들어가신 분도 얼마 못하시고 또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서희초로 학교 현장에 민낯이 드러난 이후로 교대 입결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입시 강사조차도 가성비 떨어지게 교사를 왜 하느냐 그 성적으로 왜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이고 저는 대부분의 젊은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만나보면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아이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 거지 어떤 자신의 명예나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좀 소명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교사 생활하면서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명의식만 갖고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좋은 환경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백후부님 같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현장에 좋은 발의가 법안 발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공교육 최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외국에서는 모든 게 다 분담되어 있어서 생활지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집으로 데려가게 하거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데려가거나 하거든요. 이렇게 우수한 공교육 교사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체벌하고 우리 아이들을 억압하고 이랬던 것은 정말 예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이는 제가 혼내도 우리만 아이를 그렇게 혼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는 교사들이 이제는 많이 인식들이 바뀌었고 조직 풍토도 바뀌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믿어주시고 아이들 잘 가르칠 거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저희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도리어 지금의 사회적 문제는 사실 학부가 갑자기 더 정서적으로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진 보시면 몰빵을 들고 있으신데 빵 되게 크네요. 진짜 빵입니까? 몰빵이 되게 커요? 대왕 크림빵인데요. 시민분이 저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제가 빵을 들고 다니는 걸 아시고 저게 편의점에서 하루에 하나 팟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편의점에 팔아요. 저걸 또? 네.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또 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하신데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함께 유사를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분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연설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반할 수 있을까? 너무 사람이 이제 연설을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되게 잘 아시거든요. 원관없이. 옆에서 바라보신 이재명 대표는 어떠십니까? 제가 서산시장에 유세를 갔을 때 한 화장품 가게 하는데 할머니 사장님이 이재명 대표님 손을 잡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울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계속 우시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애혼하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평소에 연설하시는 거나 그런 분들을 대하는 모습. 또 사과 하나를 어렸을 때 시장에 굴러다니는 거 이렇게 부모님이 주워오시면 냉장고도 없어서 바로 먹어야 했던 그 시절에 소원이 그냥 냉장고에서 온전한 사과 하나 꺼내 먹어봤으면 그런 소원이 있었다. 근데 그건 몇십 년 전인데 지금도 우리가 사과값을 걱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연설하시는 게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서민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 절실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정말 배골치 않고 애들 잘 가르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실 분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뭐 선거 4일밖에 안 남았고 더불어민주당연합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다 좀 국회에 입성을 하면 하는 바람일 텐데요.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열린감TV 시청자분들하고 유권자들 향해서 제발 좀 이번에 3번이라고 말을 하니까 비례투표용지 세 번째 칸 찍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주의해달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포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역사상 최초의 연합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정당과 또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 연합이거든요. 연합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는 사회잖아요. 연합정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모든 후보들은 각계 각층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현장적인 실천가들입니다. 국회에 들어오면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법안들, 이건 좀 바꿨으면 했던 법안들을 바로바로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로 끌어졌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저희가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국민 여러분께서 열망하시는 정권 심판 꼭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이 과반의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번이지만 투표용지 맨 윗줄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맨 윗줄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주 작가님 응원의 말씀 한마디. 네. 빵은 몰빵이죠. 몰빵이 제일 맛있습니다. 31.3%는 3번을 상징하는 메타포다라는 상상도 해보고요.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거는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그 선거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고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백승하 후보님의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정치적 행보도 감시하면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사가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50만 정도 됩니다. 50만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교사 출신이 국회에 입성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후순위에 계신 분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